안녕하세요 이심 금이숙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물이 가위 하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면마스크와 가위 하나로 단 1-2초만에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면마스크를 준비하시구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형 필터를 만들어 둔 것이 있어서 이대로 넣겠는데요 필터를 구입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사이즈에 맞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붉은색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추천은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를 넣으시는데요 필터에 부드러운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딱딱한 부분을 바깥으로 오게 하시구요 부드러운 부분은 안쪽으로 오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싱도 없으시고 바느질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기존 면마스크를 사용해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마스크는 깨끗이 빨아서 제 사용이 되니까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 다른 마스크 만들기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